자 안녕하세요 이퀄라이저 리뷰브 샌드위턴 대표 감속보시자 기호입니다 왔어 왔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저번에 이어서 그 컴퓨터 음악에서 미디 컴퓨터에서 cpu가 하는 역할 그리고 기능상의 그 성능의 차이에 대한 비교 관련된 영상입니다 두번째 타임 파트 2 시작할 거구요 어 저번 영상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옴니스피어 192개 트랙 최대 오버까지 해가지고 열어봤었고 레이턴시와 버퍼 사이즈에 대한 설명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악기 또한 버퍼 사이즈에 따라서 그 얼마나 더 걸 수 있고 적게 걸 수 있는지 cpu 점유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가상 이펙터를 가지고서 좀 더 한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 가상 이펙터는 가상 악기와 좀 더 다른 개념으로 멀티코어 멀티스레이딩 cpu 코어스 개수에 따른 어 걸 수 있는 퍼포먼스 차이가 좀 심하게 납니다 가상 악기는 좀 싱글클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가상 이펙터는 멀티코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 오늘 직접 보여드릴 거에요 렛츠기릿 해봅시다 고고 자 오늘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에이블톤 라이브 11 하고 그리고 사용되어질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베이비페이스 프로 fs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모니터 두개를 띄워 놓은 상태에요 자 이제 가상 이펙터를 얼마나 많이 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사실 버퍼 사이즈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버퍼 사이즈가 작으면 버퍼컵이 작아 가지고 cpu 로 보내줄 때 더 빨리 한 사람 다 그랬죠 작은 컵과 큰 컵 동시간에 같은 이제 양의 데이터를 썼을 때 작은 컵이 빨리 차니까 cpu 빨리 보내고 큰 컵은 얘보다는 오래 걸리니까 더 늦게 보내서 더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과부하가 안 걸리면서 여유롭게 얘는 빠릿하게 일할 수 있지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는데 자 가상 이펙터의 경우에는 요 사실 아예 핵심을 먼저 짚고 가자면 레코딩은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퍼를 줄여야 되요 자 그리고 가상악기 미디 레코딩 시에도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버퍼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믹스를 할 때는 우리가 레코딩을 하거나 뭐 하지 않잖아요 뭐 가상악기 뭐 이제 연주를 해서 미디 레코딩 하거나 오디오 레코딩 하지 않기 때문에 믹스를 할 때는 보통 우리는 레코딩 작업을 안하고 믹스 작업 즉 이펙터를 걸어서 믹스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레코딩 작업에선 레이턴시가 항상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지만 믹스 할 때는 우리가 레이턴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믹스를 하실 때는 보통 버퍼 사이즈를 늘려서 쓰는 거예요 왜 버퍼 값이 크면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지만 cpu 가 더 여유롭게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믹스 할 때는 버퍼 사이즈를 늘려서 작업을 하게 되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해봐 드리기 위해서 버퍼 사이즈 대비 비교 영상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샘플 하나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고요 좀 무거운 녀석으로 이제 테스트 하고 싶어서 펫필터의 프로 R 리버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서트 단자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걸어 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값은 5%로 주고요 자 지금 이 리버브를 건 이유는 뭐냐면 리버브가 굉장히 cpu 연상 할 때 무거워하는 이펙터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좀 빡세게 보여 드리려고 리버브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버레이지 이미 64 샘플스에서 커런트랑 에버레지가 어마무시하게 높은 편이죠 그죠 자 그래도 플레이백 한번 해볼게요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자 눈에 보이시나요? 지금 리버브 하나 걸었어요 이 프로젝트 근데 cpu 값이 이 정도라는 건 뭐예요? 너무 빡센 겁니다 자 리버브 한 개 더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자 플레이백 자 4개 걸어 볼게요 플레이백 어우 확 올라가죠? 그죠? 자 무리해서 두 개만 더 걸어 보겠습니다 6개예요 어우 이봐 이봐 자 플레이백 갑니다 자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 cpu가 피크 쳐가지고 과부하 때문에 이미 틱틱틱 노이즈가 저한테는 살짝살짝 들립니다 자 64 샘플즈에서 테스트 했을 때 이 정도예요 자 cpu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펙터 이거밖에 안 그러는데 이펙터를 이렇게 6개밖에 리버브 6개밖에 안 그러는데 이걸로 믹스 할 수 있나요? 믹스 못합니다 자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cpu 보이시죠? 18코어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리버브를 6개밖에 안 걸었는데 이 정도예요 자 즉 무슨 말이에요? cpu가 아무리 좋아가야 버퍼 사이즈를 줄이면은요 힘들어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본인의 컴퓨터 사양이 충분하되 뭐 300만원 주고 샀대 자 제 cpu만 300만원입니다 근데 버퍼 사이즈 줄이면 어떻게 된다? 틱노이즈 문제 발생합니다 cpu 오버로드 뜹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이게 에이블톤 라이브 11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디인토피스 버퍼 사이즈 실시간으로 변경했을 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에이블톤 라이브를 껐다가 켤게요 자 라이브를 껐다가 켰습니다 자 지금 세팅을 보게 되면 2048 버퍼 샘플로 최대치로 올려놓은 상태예요 버퍼 컵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안에서의 레이턴시 값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턴시 이쁜 레이턴시 아웃풀 레이턴시 어마무시하게 높죠 자 사람의 귀는 한 10ms에서 13ms 내외로 해서 레이턴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1000분의 1초죠 자 2048 샘플즈고요 자 똑같은 세팅 세필터 프로 R이 6개 걸려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세션이에요 자 이제 플레이백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버퍼 사이즈를 64까지 내렸을 때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트랙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트랙 복사를 한 상태에서 페필터 6개 페필터 6개 그러니까 프로 R 리버브 6개 6개에서 12개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플레이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편하게 프로 R 리버브 6개예요 자 이것도 리버브 6개입니다 자 좀 더 늘려 볼까요 아까 전엔 뭐 6개 걸고 미치려고 그랬죠 자 플레이백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아까 버퍼 작았을 때보다 자 더 늘리겠습니다 이거 몇 개야 이거 한 트랙당 6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플레이백 한번 하기 전에 볼륨 한 번만 더 줄일게요 자 어딨어 줄여서 자 플레이백 해보겠습니다 자 더 늘려 볼게요 이게 몇 개 되는 거야 한 트랙당 6개씩이니까 자 두 배 두 배씩 가보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늘리는 거 자 플레이백 한번 해볼게요 자 아직 많이 남았어 자 두 배씩 갑니다 더 걸어 볼게요 몇 개 트랙인지 모르겠네 자 더 걸어도 됩니다 자 더 걸게요 두 배씩 자 이제 조금 한 개치에 부딪힐 것 같긴 한데 자 멀티코어 저기 보이시죠 멀티코어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 그죠 저런 식으로 개빡세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펙터를 걸었을 지에는 버퍼 사이즈 올렸을 때 하이퍼 스레드 최적화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데 지금 플레이백 해볼게요 아 이제는 안 되네 이제는 안 돼 몇 개 트랙인가요 하나 둘 셋 감으로 떼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더 여 일곱 여덟 어 음 10개인가요 그거 10개씩이라고 칠게요 60개 그리고 뭐 한 했을 때 120개 뭐 한 몇 개인지 보이시죠 한 트랙당 6개예요 자 지금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CPU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2048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전에 64 샘플 주로 했을 때는 펫필터 프로알 6개 걸고 피크 쳤잖아요 그죠 CPU 오버로드 드라마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어마무시한 양의 이펙터를 버퍼 사이즈 올리면 올릴수록 안정적이게 구동할 수 있다 보이시죠 자 CPU 36개의 스레드입니다 여기 풀로 땡기는 거 보이시죠 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믹스할 때는 레이턴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버퍼 사이즈를 올려서 충분한 양의 가상 이펙터를 걸 수 있게 작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보통 2048까지 올리는 일도 잘 없고요 512 정도만 올려도 충분할 것 같기는 해요 그건 이제 어떤 이펙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본인이 작업하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놔두고 싹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네 자 한 트랙당 리버브 6개입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도저히 못 굴릴 정도의 양이긴 한데 자 어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레코딩할 때는 레이턴시 없애기 위해서 버퍼 사이즈를 줄인다 그쵸 자 두번째 믹스할 때는 레이턴시 문제가 걱정이 없으니까 버퍼 사이즈를 보통 키운다 즉 본인의 작업, 환경, 그리고 프로젝트의 규모 원활한 정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버퍼 사이즈는 올리거나 내리거나 마음대로 유동적으로 이제 잡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제 가상 악기랑 가상 임펙터에 대한 조금 그 이제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조금 색다른 건데 어 이제 가상 악기들은요 보통 제가 느끼기에 멀티코어 최적화가 아직은 잘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악기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코어수는 되게 많은데 어떤 특정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CPU 오브로드가 되게 쉽게 나요 코어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즉 프로그래밍이 똑바로 안 된 거다 이런 가상 악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반면에 제가 느끼기에 가상 이펙터들의 경우에는요 멀티스레드 멀티코어를 멀티코어 프로세스 프로세싱에 대한 최적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어 같은 약간 무게의 이펙터나 같은 무게의 가상 악기가 이렇게 딱 두 개 나란히 있다고 쳤을 때 멀티코어를 좀 더 최적화 돼서 활용하는 거는 가상 이펙터 쪽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CPU의 사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좋은 건 가상 이펙터를 많이 걸 때고요 보통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가상 악기의 경우에는 버퍼 사이즈를 올릴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왜 미디 레코딩 할 때 마우스로 찍으시는 분도 상관 없지만 미디 레코딩을 하거나 오디오 레코딩 할 때 어쨌든 버퍼 사이즈 줄여야 되거든요 그때는 코어수가 아무리 많아도 싱글코어에서 싱글클럭에서 피크 쳐버리면 오버로 떠버리니까 그런 좀 애매모어 그지 같은 좀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아무리 좋은 걸 써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에 티나게 확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CPU 사양과 버퍼 사이즈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번 영상으로 아셨을 거에요 자 CPU는 가상 악기, 가상 이펙터 거는 양에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그 이전 앞에 좀 설명이 좀 부재된 부분이 있는데 버퍼 사이즈 64로 잡았을 때 멀티코어 그 그래프 있죠 그쪽이 얼마 안 올라가는데도 그 CPU 오버로 뜨는 거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2048 샘플즈 버퍼 사이즈에서 멀티코어 사용량을 이제 그래프를 보시고 한번 더 이 하이퍼스레딩 멀티코어 최적화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또 체크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이번 영상 되게 좀 재미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CPU 파트 3 편인데 마지막 편입니다 CPU가 하는 역할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혹은 이제 전성 규격 USB 썬더볼트 PCI에 따라서 이제 레이턴시 버퍼 사이즈 뭐 CPU 성능에 또 영향을 좀 미치는데 이 파트 3에서는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한 세네가지 정도 어 데려다가 레이턴시 그러니까 동일 CPU에서 레이턴시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에 대한 퍼포먼스 차이에 대한 영상을 찍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PU 파트 끝나는 거겠죠 자 이번 영상도 감상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또 미친 음악 기대하구요 또 후다닥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합니다 궁금증은 언제든지 리버브 ask gmail.com이나 저희 회사로 연락은 주시되 어 저희가 사실 저희 쪽에서 구매 안 하신 분들까지 도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느라고 이미 고객분들을 도와드리라고 너무 힘듭니다 웬만해서 다른 데서 사신 건 다른 데에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나 영상 혹은 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은 저 감성보실자에게 따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시간 내서 나중에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볼게요 Peace 컴퓨터 뮤직 오독과 온유 완전히 끈적한 이퀄라이저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